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 있는 선택 김용택입니다 자 굳은 날씨에 시험 번호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본 다음 날인 금요일 날 해설 강의를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날이 아주 구리군요 이 구린 날씨에 지하 꼴방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녹화를 하려고 하는데 식곤증과 눈의 침침함이 곁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대로 녹화하다가는 녹화 망하겠다 해서 방금 전에 세수를 하고 왔습니다 열심히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인트로에서 보셨듯이 전문항을 다 해설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9월 평가원이나 수능 정도가 되면 제가 전문항을 해설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학평이나 이런 경우는 모든 문제가 다 아주 의미 있다 또 아주 어렵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선별적으로 오답률이 높았던 대체로 오답률을 오답률 40% 이상인 걸 제가 보통 기준으로 삼습니다 보통 오답률이 한 60% 근처 50% 넘어가고 60% 근처 되면 굉장히 어려웠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느끼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답률 40%가 넘어갔다 그러면 꽤나 좀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좀 꽤나 많았구나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원래는 보통 오답률 베스트 7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오답률 40% 넘는 문제가 9문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인트로에 나왔듯이 2번 5번 6번 12번 13번 14 16 19 20번 문항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린 문항들 여러분들 자세히 해설해 드릴 테니까 틀린 문항들 같이 한번 우리 점검을 해서 여러분 걸로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2번 자 지방자치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지방자치와 관련된 문제는요 수능 단골입니다 수능에서도 한문항이 반드시 출제가 되는 주제입니다 자 주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구성도 상당히 잘 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제시문 자체는 조금 난이도가 낮았어 하지만 선택지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문제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이 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하고 B를 확정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제시문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직접적인 힌트가 나옵니다 자 A는 예산안은 편성하고요 B는 심의 의결했다 그러면 예산안 편성하는 게 바로 집행기관 쪽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는 거죠 A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겠고요 자 B는 지방의회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쉽게 됐죠 자 그러면 선택지 볼게요 자 기업 어 이거 문제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물을 총괄하고 있겠죠 그래서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B는 집행기관으로 이거 틀렸네요 자 지방의회는요 의결기관입니다 의결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얘가 바로 집행기관이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건 또 괜찮아요 여러분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권을 갖고 있죠 그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마지막에 이 조례를 집행한다? 집행하는 건 집행기관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례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갖는 것이고 또한 조례 말고 규칙 제정권은 누가 갖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 제정권을 갖고 있죠 어쨌든 니은 예 틀렸습니다 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에서 우리 정리하고 올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오네요 자 A는 B의 구성원과 달리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 디귿에서 여러분들 꼭 수능시험장까지 가져가야 될 내용들 제가 지금 정리 같이 하는 거예요 주민소환의 대상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수능에서 출제될 확률 매우 높고 자 주민소환의 대상은요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장 다 주민소환의 대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의 장이건 광역자치단체의 장이건 다 마찬가지로 주민소환의 대상이 돼요 자 그런데 지방의회의 의원은요 다 되는 건 아니야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지역구 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충 외우지 마시고 이번 문제를 기회로 해서 주민소환의 대상 여러분들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D가 틀렸습니다 자 R를 보도록 하죠 자 B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와 조사권으로 예의를 연결할 수 있다 자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권을 가지고 행정부를 견제 감시할 수 있듯이 여기는 지방의회는 나름대로 조사권과 감사권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감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을도 맞다 기역과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공부하실 때 꼭 대응하세요 그러니까 중앙의 행정부하고 국회가 있잖아 그러듯이 지방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다음에 지방의회 있잖아 그러면은 중앙과 관련돼서 권한이나 이렇게 공부가 잘 되어 있으면 그 대응에서 지방으로 연결하면 굉장히 쉽게 암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여러분들 공부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번 문제의 설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2번 문제의 설을 해봤습니다